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북 영덕으로 놀러 갑니다. 놀러가는데 항상 제가 운전하다 갔는데 오늘은 뒷자리에 앉아서 가거든요. 왜 그렇게 뒷자리에서 가냐면은 여기 커플 사이에 끼어서 놀러 가게 됐습니다. 상처라 오늘 운전 조심히 잘해줘 고마워 고마워 바다다 다 선영이 거 보고 온 사람들 아이가 이거 그니까 선영이가 글 써서 그랬네 고마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우리 운동 촬영 한 번에 이렇게 가서 우와 글로 올라가야 돼? 네 글로 갈 건가 봐요. 어 그니까 진짜 해파리네 저거 누가 비닐라 그랬냐 뭐니 더 맑다 진짜 좋다 풍경을 보면 멘트를 쳐야 되는 게 대사 없어요? 찍고 있는데 원래 좀 말을 잘 안 안다 후우 오 포 좋고 좋아 좋아 색깔 누가 만도 오 완전 잘 안다 오 오 너무 잘 안다 오 오 너무 잘 안다 오 오 잘하네 잘하네 와 나 뛰네요 이 부분 의essional 직장의 부시 사진cing Winston & PBI summ섬 으으으으으음 지혼만 있으면 soil 두들기 마음을 좀 policymakers 음ほ호호 adaptive 아... 카메라 의식하냐?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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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오...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상체를 맛있게 먹어줘 우와! 고릴라다 고릴라 다시 넣었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거 무슨 나이? 뜯어서 타면 돼요 타면 돼 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면 찍을 해주셔야죠. 면 찍이래. 척척척척척. 면 넣기 아냐, 그거는?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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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맙기. 아, 춥네. 아, 춥네. 맛있다. 뜯어보니, 넌 참찌. 먹었다. 두 친구는 한 sankน이네. 혀칫찌이에 있는 게 혀칫찌인데? 스틱찌이요? 응. 콩글도 있어, 근데. 음~~~ 이제요. 아âm... 그대신다, 거리. 아... 아... 엣, 나도 생명 좋다고 사쥐는데, 굉장히 많이 내려오고. 응... 주방 오는데 멈추기 멈추기 누락 그냥 벌러도 되겠나? 이렇게 남은 문을 드릴게요 드라 들어오나 그냥 자기 드린나 응 자기는? 응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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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권이가 진짜 구울 줄 아네 권이가 구워지면 버섯 한번 먹어볼래? 상세 너 한번 먼저 먹어봐라 상세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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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집 내가 가져올게 앞뒤로 한 번 해봐야죠 우와 맛있게 먹어봐 한번 쌈장 다 부서 묵찍어가 바로 네이버로 지켜드 고기가 더 맛있나? 버섯이 더 맛있나? 고기가 더 맛있나? 버섯이 더 맛있나? 버섯 버섯 선영 한번 보여줄 수 있나? 한번만 보여줄 수 있나? 한번만 보여줄 수 있나? 소금 살짝 찢어가 생일과 함께 Strime 하나 먹zähHave 와우! 다 먹게 됐네 이게 이리껏, 이리껏가서 이거 못먹으래 빨리 드시죠 이제 먹어야지 먹어야지 너무 맛있어! 죽인다! 죽인다! 엄마 먹는 사람... 자 한잔 하자! 앉아 자자 건배사 한 번 해 주십니까? 아 됐다 앉아 한 잔 해놔 됐다 그래도 해놔 건배사 하나 가시죠 건배사 하나 가시죠 전화 떨라구 소저 없이 팔아라구 건배사 하나 가시죠 건배사 그러면 제가 이렇게 부탁하시니까 제가 일어나서 한번 이리와서 네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진 누가 만들었지? 남상철 커플과 이건희 커플 너무 주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종종 이렇게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함께하면 영원이라고 해주시죠 함께 영원히 오이버 지린다 지린다 그러니까 이거 지릴거야 오빠 이런거 맞춰놔 우리 모임이라면 상철이가 정하는거 같던데 너무 좋아 상철이가 주차했으니까 니 때문에 이 자리가 만들어졌잖아 생각 좀 해봐야 되는거 아닙니까? 일어나서 멋지게 한번 해둬 그래 근데 이게 또 바로 나와야 되거든 원래 생각해서 지우면 안돼 단톡두기가 만들었잖아 내가 생각해봐 안돼 잠깐만 내가 야구를 보다가 바다를 맞고 우리가 됐잖아 야바위 야 괜찮나? 야 야 야 근데 너무 괜찮은데? 괜찮은데? 야 야 야 다 했나? 아 다 했습니다 이여 다 했나 아 가자 가자! 은희야 가자! 갑시다! 가자!